템템한테 하라고? 남자한테 해야 재밌다며 나 템템 번호 점네 미안한데 나 번호가 없어 번호 없는 것도 들티고 막 내가 더 이상해 이럴수가 있어 아 또 점마해서 고백해 이 씨마이 진짜 점네한테 적으라고요? 알았어 잠깐만 내가 점네 번호가 딱 있어요 또 안 받으면 또 안 받으면 그냥 거절당한 걸로 생각할게요 여보님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점네 나 예은이야 예? 예은이 왜지?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점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 그냥 말을 좋아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? 아니요 제가 진짜 폰을 바꿔가지고 점네 번호가 없었던 건데 이게 내가 솔직히 말할게 그러니까 생일날 저한테 진우한테 전화가 왔거든요? 근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근데 누구세요라고 말 못해가지고 제가 전화 받고서는 아는 척 하면서 어!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우라서 막 발급 반갑게 어! 진우나! 어! 진우야! 어! 진우야!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그니까 이게 아무도 번호가 다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는 척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번호를 다 저장을 했었었다 아 나 진지우랑 동급이다 아니! ㅋㅋㅋㅋㅋ 진지우랑 다는 저장은 안 했다 아니지! 저장 아무도 안 했는데 이제 모두 다 안 했는데 세이버팀 점네랑 전화할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령을 전화하는 길을 이제야 안 했어 카톡만 할 수 있는 사이다? 아니지! 자동 연동 정도까지가 우리의 사이다? 오케이! 야 너 김점리 너 다음주에 나 보는 거 기억해야 돼 너! 너 내가 그냥 어깨만 쳐도 너 그냥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지? 그치 그치 원래 폴 바쁘면 그래? 폴 바쁘에 내가 눈치를 늦게 챙겨 잘못이지 맞아 니 잘못이야 맞아요 제가 눈치가 없는 소리여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다 김점리 탓이야 내가 폴 바꾼 것도 모르고 뭐 했어 도대체 죄송해요! 뭘 말씀하시냐 점리 미안해 고맙고 사랑하고 알지?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살인고백 많이 아 아 하기 temperatures 振 그 사실 강지 번호도 강지 번호 없었는데 근데 강지가 방송 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생명 중에 전화 왔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전화를 목소리를 듣고 알아서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전 번호는 있어 번호는 강지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가신 국번호는 없는 국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주석이 번호 있지? 주석이 번호 있지? 잠시만요 주석이 번호 있지? 아 뭐지? 아니 다 왜 이러는 거야? 아 이거 뭐야 이거 시X 이거 뭐야 너는 다 단체만 해 나 원래 한다고 바꿨니? 나한테 번호 잘못 알려주고 이러는 거야? 강지 번호도 있는데요 지금은 없었습니다 아니 시X 박준석 나한테 전화 좀 해봐 나한테 전화 좀 해봐 악형 진짜 소름돋는다 야 소름돋네 내가 번호를 지운 거야? 저 사람이 번호를 잘못 알려준 거지 박준석이 나한테 번호를 잘못 알려준 거지 아니야? 아 고백이요? 두 번이나 벌써 번호를 제가 두 번이나 벌써 차였거든요? 그거 번호가 없는 걸로 두 번이나 해가지고 제가 고백 아니 이거 된 거 아닌가요? 나 이거 X나 좋아해 시X 삼성으로 십이 건다 누구한테 하지? 만만한 사람 없나? 쫀득한데요? 점내야 돼 아니 점내 했잖아 한 사람 말고 류우미? 어 뭐야 나 류우미 번호 없는 거 같지? 아 있네 있네 여보세요? 예 나 방송 중이야 예 뒤질래? 뒤지고 싶어? 너 말투가 왜 그따구야 뭐요? 죽고 싶어? 어? 어? 아 깨워있어 지금? 아 깨워있어 아 깨워있어 갑자기 사인이고 하네 어 뭐야 자고 일어났어? 지금 일어났다 죽고 싶어?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죽고 싶어?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 저거 얘기했네 룰렛 돌렸더니 지인한테 전화 걸어서 십이 걸는 거래 그래서 그냥 전화 걸어서 십이 걸었어 기분은 어때? 어 일요일날 두고 봅시다 일요일날 저희 합방하거든요 좀 대경으로 좀 많이 많은 사람이 온다고 들었거든 합방하는데 진행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진행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문젠들 열었으면 안 되고 아이고 24시간 번호가 해봐요 누구한테 저는 고백해야 되나 지금? 이제 고백할 번호도 없어요 이제 고백할 사람도 없어요 아 여기 강지 번호 여기 있네 강지 구사가 있고 존이의 강지가 있어요 강지 구사가 번호 바뀌기 전이었네 아 어제 새벽 방송했어? 규식이? 규식 어 규식 자고 일어났어? 어 나 방송중인데 어 우리 사귈래? 진짜? 어? 당연히 진지하지 아 농담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진지해? 응 나 진지해 존까? 진짜 뒤지고 싶으세요? 당장 이겼다 너 자고 일어났다며 야! 너 자고 일어났다며 아 뭐야 저 목 옆에 있어서 로라는 꿈 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존까라는 대답이신걸로 존까? 네 네 네 존까라는 대답이신걸로 존까? 어쩜 저렇게 달달하게 존까라고 할까 내 말이 진짜 시발 김규씨가 드셨는데 시비 걸어야지 안녕하세요 뒤질래? 어 알았다 잘하니까 너 왜 목소리가 그따구야 목소리도 섹시하긴 해 시발 안녕하세요 어 약간 투보 같았어 누구? 투보 존까라 야 너 투보 싫어? 너 왜 투보한테 그렇게 대답해 나 제 투보랑 잤는데? 어? 아 뭐야 방송중이야 지금 투보 좋든? 작더라고 좀 아 내 말했지만 투보 작다고 그 그 그 이 화가 들어야지 발이 더 작아진거 같애 그치 완전 미니발 했다니까 요정이야 요정 어 니 얼굴 개새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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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아무튼 시비거는게 나와가지고 시비걸로 전화했어요 저한테 계속 거세요 제가 받아들일테니까 사귀자 여보세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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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롤 재밌게 하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너 그냥 나랑 전화 끊기 싫으면 전화 끊기 싫다고 해 전화하고 싶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넌 나를 좋아하는게 분명해 예전부터 전화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랬어 왜왜왜왜 계속 생각은 났었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괜찮아 말해봐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 사실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소진아 누가 잊지 못할거 같아 소진아 소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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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진이가 누구야 하하하하 오늘부터 내 이름은 수진이다 아 전화했었어 강지 나 방송중이야 근데 괜찮아 자고 일어났어? 응 강지야 너무 사랑해 응 이 말 하려고 그랬어 이 봄수야 나 이제 다 지났다 어 택 끝났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 룰렛이 드디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봄수랑 오랜만에 통화 한번 해볼까? 근데 봄수랑 나 봄수 번호도 없는데 봄수 번호도 없는데 폰을 바꿔가지고 없는 거야 폰을 바꿔서 없는 거야 봄수야 미안한데 번호 한번만 줄래? 번호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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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래? 감사합니다.